잠수 준비 난이파이 총장 공격 공격 중벨로스트 탱크발부, 오픈. 아이아이. 보고 준비되었습니다, 서장님. 15분 동안 반의하지 말아라. 네, 서장님. 잠수종. 잠수종. 아이아이. 잠수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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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넘버 세븐이다. 반복한다. 넘버 세븐이다. 넘버 원이다. 오버. 운반물의 안전을 위해서 USS 패트리어 토어에 출발을 서둘렀습니다. 스페스 훈련소에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. 넘버 일레븐은 당했습니다. 방향을 바꿔 메릴랜드 항구에서 레졸런트 AFDM-10을 타고 떠나도록 임무는 계속한다. 임무는 완수해. 넘버 세븐은 임무를 계속하도록 곧 넘버 원에게 연락하겠다. 전화를 받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면 넘버 원이 누구인지 드디어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. 넘버 원. 넘버 원. 넘버 세븐틴입니다. 들리시나요? 넘버 원이다. 무슨 일인가? 녀석 lekker. 밀레븐에게 계획을 전달했습니다. 명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건물을 받을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? 세븐틴. 이봐 세븐틴. 안들린다. 공룡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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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이 있습니다. 알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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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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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하기 좋은 장소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